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번 사업 계획에 모두 5개 사업이 반영됐는데요. 특히 인천대로 공간고가교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의 구간이 포함되면서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첫 소식 원태규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교통 혼잡 도로 개선 사업 계획, 우선 인천대로가 반영됐습니다.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 IC까지 4.5km 구간의 왕복 4차선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5,972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번 국가계획 반영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를 허물고 지하화 공원화 한다는 계획. 대상은 용현동 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10.4억 km 구간입니다.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껏 도로로 단절됐던 지역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선 이밖에도 금곡사동과 대곡동 간 도로개설, 제2경인과 수도권 제2순환 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씨는 이번 개선 계획에 포함된 5개 사업을 올해 4분기 중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대광위 4차 계획엔 전국에 23개 도로건설 사업이 선정돼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인천은 이 중 40% 수준인 5천억 원가량이 반영됐습니다. NID 뉴스 원태규입니다.